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아볼 장소는 바로 시골 하천인데요 이 시골 하천에는 이렇게 수초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초 지대를 공략했을 때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우 저기까지 있는데 이거 와 뭐야 뭐야 쓰셨는데 붕어가 대박이다 손바닥만한 붕어 같죠 붕어에요 붕어 손바닥만한 붕어 와 이건 뭐지? 아이 피라미네 피라미 피라미친구 뭐야 뭐야 붕어 여기 숨어있어 붕어야 어 붕어입니다 와 붕어 갑니다 머리 엄청 심하네 어디 봅시다 오 붕어야 또 붕어야 붕어예요 붕어 또 붕어가 잡혔네 대박이다 대박 어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네요 좀 작긴 해요 엄청 거대한 붕어가 아니지만 족대로 잡을 수 있기에는 딱 적당하게 붕어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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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한쪽 눈이 없는데 한쪽 눈이 없는데 한쪽 눈이 없어요 얘 왜 이러지 한쪽 눈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네 기형인가 한쪽 눈이 없네 어 그러게 눈이 없는데 다시 오 어디 봅시다 오 뭐야 푸드적 했는데 오 이거 뭐야 오 붕어예요 붕어 맞죠 붕어 아닌거 같아 붕어 아니에요? 이거 뭐냐? 왜이렇게 날렵하게 생겼냐? 맞지? 아빠 뭐지? 붕어 찬붕어 아니에요? 찬붕어? 날렵하게 생긴거 같은데 예? 이건 뭐야? 이것도 아니지 뭐지? 희한하네 정체를 잘 모르겠네요 어 되게 날렵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생겼다 맞죠? 오 얘 뭐지? 잘 모르겠네 우와 기초가 기초가 됐다 뭐야 우와 사이즈가 괜찮은 붕어 돌고기도 있어 어우 돌고기가 다 있네 벗을챠 아니야? 야 돌고기 돌고기 야 붕어 사이즈 예쁘네 붕어 안녕 고마워 됐습니다 저쪽이 앞에까지 오 뭐야 이야 뭐야 저런건 뭐지? 와 붕어 사이즈 동사리 동사리 와 붕어 좀 큰 사이즈 나왔다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와 야 대박이야 와 붕어이다 붕어 와 대박이다 와 오우 붕다 파 파 파 파 파 여기 있어요 오우 크다 뭐야 뭐야 여기 봐 우와 이야 뭐야 이야 사이즈 큰 붕어 두 마리 이야 무슨 족대로 붕어를 마리스로 잡냐 나는 됐어요? 응 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빠? 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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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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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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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이정도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이즈 붕어 아닌가요? 손바닥만한데? 분 하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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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in ейчас 들어와 будто company 아이고 새끼가 나왔네요 기우미 붕어들입니다 기우미 붕어들 이제 너무 큰거 잡아가지고 다 귀엽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끝에 부터 쑤셔야 되는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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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엄청 큰게 들어왔는데 펬 재밌어요 이거 나보다 붕어 이야 붕어붕 두 마리 두 마리 얘 대박이다 여기 적대전하면 붕어가 잡혀 와 와 오오! 이야아, 붕어 두 마리가 귀여운 붕어 여기 돌이 있다 와 오우 있을 것 같아요 오우 뭐야 뭐야 끝까지 나온다 끝까지 족돼질 할 때마다 끝까지 나옵니다 끝까지 흐박이다 동사리 뚝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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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깨알같이 나온다 내가 볼 때 너 한 두세 마리 잡힌 것 같아 조심히 가 뚝지야 뭔가 배가 빵거 아니야 자 와 붕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오늘 잡은 붕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많는데요 크으으으으 야 이게 몇 마리야 많다 많다 계속 나와요 하하하하 오우 자 우리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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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 이거는 사이즈가 꽤 크다 엄청 크다 손바닥 먹은 사이즈 이야 나머지는 약간 그 도친 개친이긴 한데 양이 엄청 많아요 하하하 이거 봐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야 우리 붕어들이에요 우와 정말 새끼 붕어도 있고 엄청 큰 붕어도 있습니다 우와 야 이 녀석은 좀 크다 우와 족대로 잡은거 지금 꽤 큽니다 우와 녀석과가 너무 좋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요 trusts 여호 여호 여호